정국아! 보고싶어서 소리친거지?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? 모든 걸 두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또 무엇을 들어야 할지 엄마 10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있었어요 질척 질척 연락 안 드렸는데 네? 연락 아직 안 드렸는데 누구셨어요? 아니 뭐 질척 질척 이게 다 우리 아미분들 보는 거니까 저기요 입냄새나니까 빠져주실래요? 네 공기청정 정화시키는 저희가 너무 이게 바로 제가 아주 아끼는 커피 테이블입니다 아 예 아 저요? 감사합니다 당신 말고요 질척 질척 아 예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얼굴이 보고 싶잖아요 멤버들 못 보면 보고 싶고 물론 한 몇 분 전에 계속 같이 있었긴 하지만 네 그만 봐도 될 거 같아 우리 그래도 10초라도 떨어져 있으면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연락도 하고 연락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연락 좀 하세요 세경 씨 왜 연락을 안 해요? 세경 씨는 저한테 용건이 있을 때만 하셨어 방판방 한번 들어가고 왜 또 감성스러운 왜 아니요 이렇게 또 감성스러운 말을 하니까 응 눈물이 멈춰지시라 응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나 무슨 소리 하냐 너 여기 왜 이래 오늘 뭐 해서 술 마셨지 아무튼 여러분 술 마셨지 너? 아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술 마셨잖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알빈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그래 잠시만요 올해